이제 오늘 그 대살로니카 전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5장 16절에서 28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같이 살펴봅니다 4장 끝부분에서 5장 11절은 우리 그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따라 사는 성도들은 그냥 적당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살로니카 전서 맨 마지막 부분은 4장 13절서부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재림 또 우리 개인적인 표현을 하면 우리 인생의 종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지난주에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서 우리 많이 알리고 있는 또 암성하는 늘 생각하는 말씀이 5장 16절에서 18절이잖아요 먼저 항상 기뻐하십시오 2인칭으로 써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항상 다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밤에 본당에 나와 계신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분 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의 골짜기와 봉우리가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고 또 인생의 봉우리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기쁨과 희열에 있는을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시련과 또 기쁨의 높낮이 속에서 우리 인생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인생의 높낮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어떤 겁니까?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 이 세상에 모든 걸 잊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어떻게 압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택하셨다고? 여러분 택하셨다고 누가 가르쳐줬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에베소스 1장에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우리가 무슨 죄조로 그걸 압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은 것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 자녀들에게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자녀는 여러분 자녀들에 하용할 때 어떤 바운더리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허용하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 각 가정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문 열고 들어오고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냉장고 꺼내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자녀이기 때문에 방에서 잠자고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학비 달라고 그러고 자녀이기 때문에 용돈 달라고 그러고 뭐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 우리가 따져보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신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다 인생에 좋은 일을 당했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렇게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람이 돼도 부른받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세상 모든 게 다 변해도 그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합니다 거기에 기뻐해야 돼요 그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뻐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인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눈물 바다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 속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가슴에 품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종말을 맞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사도마을을 통해서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17절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정말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죠? 필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기도할 믿음이 없거나 기도할 생각이 없거나 기도가 습관화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기도를 최대한 일상생활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일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는 속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기도하는 속에서 결정하고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중대한 일을 맡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일상화하라는 것 왜냐하면 그게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정말 가까워오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처해서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 우리가 Eternal Attribute라고 하는데요 영원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내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이 선하심은 영원전서부터 영원후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성경 전체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스 8장 28절을 우리가 암성하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내가 이 피스 한 조각만 퍼즐 한 조각만 들고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퍼즐을 맞춰주실 때가 오는데 그 퍼즐을 맞춰주면 아 이것이 선을 위한 것이었구나 알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퍼즐 막 천 개 피스 얼마짜리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명화 같은 거를 쪼개가지고 잘게 잘게 쪼개서 퍼즐로 하는 거 있잖아요 천 개 이천 개 그러면 방바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오고 가면서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조각조각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기 진짜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조각만 딱 들고 보면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까 그러지만 그것을 다 조각을 맞추면 나중에 보면 그걸로 밀레의 만종도 만들고 커다란 성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굉장한 정물화도 만들고 기가 막히게 야 이게 어디서 이런 게 나오나 그 천 조각 이천 조각 우리 삶에 그 조각조각이 뭐 천 개만 있겠습니까 이천 개만 있겠습니까 수많은 조각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맞추어 주실 때가 오는데 그 맞춰 주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한 조각만을 들고 나도 I'm puzzled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의 표현도 I'm puzzled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게 아마 그래서 퍼즐 조각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주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데 그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런데 이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질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예 못 봐 놨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은 사실 되물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이건 더 확실하잖아요 5장 16절 17절 18절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19절입니다 Do not quench the spirit 공동마정에는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불을 끄지 말라 활활 타는 불을 끄려고 하면 거기다 갖다 물을 붓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물을 끼얹는다 그러는데요 잘 타오르는 것에 찬물을 끼얹어서 꺼트리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불타는 것에 표현한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디모드의 후수 1장 6절에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 디모드가 사도바오리 영적 아들인데요 그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임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때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임했던 하나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사역이 활활 타오르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셨던 성령의 은사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로 신령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이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또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일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또 나누어주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누어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또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만 은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공동체의 유익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나 혼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섬기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가서 찬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꺼트리지 말라는 거죠 옛날에 오래전에 연탄불 꺼트리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연탄불이 꺼지면 그 연탄불을 붙이는데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탄불을 계속 꺼트리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뭐 가서 번개탄을 사오고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사실은 우리 영혼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와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요 이와 같은 일의 역사가 우리 삶에 그런 열매가 계속 나타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죠? 사랑, 기쁨, 희락, 인내, 친절, 선함 이런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상반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일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예를 들면 부도덕한 행동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분노의 삶 분노의 폭발에서 하는 말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캠프파이어 하는데 불이 막 한참 타올라요 양동으로 가서 물을 거기다 부어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 불을 붙이려면 그거 마를 때까지 그날 밤엔 캠프파이어는 다 한 거잖아요 불 못 쬐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에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불 그 감격, 온유와 평강과 은혜와 친절과 그런 것이 나타나려고 하면 늘 우리 연탄불을 잘 관리하듯이 장작불을 잘 피어오르게 하듯이 캠프파이어의 불을 잘 관리하듯이 우리 영혼의 성령의 불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쫓아가면 그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영혼 가운데 감격과 기쁨이 늘 있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세상에 다 일이 잘 돌아가지 않아도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감사, 은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있으면 그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하시는 것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원치하시는 생각, 말, 행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거가 뭐냐면요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매말라질 때예요 그 목회자는 계속 설교할 때도 많고 또 어디 신방 가서 기도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권면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사그라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이런 거랑 비슷해요 목이 막 바싹바싹 타고 그럴 때 노래를 해야 된다든지 입이 막 쩍쩍 붙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막 10분, 20분 스피치를 해야 된다면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의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데 설교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했어요 성령의 은혜 없이 목회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거라고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가 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내 영혼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촉촉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나 내 입이 마르지 않고 늘 촉촉한 가운데서 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영혼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도록 해야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리더들도 앞장 서 있는 분들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영혼을 준비시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리더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말을 앞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0절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교인들 모두에게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특별히 미래의 옛자를 써가지고 미래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언의 은사는 더 정확히 번역하면 대언의 은사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주시는 예언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포션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목회자의 설교 사역에서 나타납니다 예언의 은사가 목회자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설교하는 돈은 오늘도 주일에도 내일 새벽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경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뜻을 전달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것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 이그노하는 것 그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물론 대문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뜻 예언이 오늘날에도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뜻인 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를 분별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욕심으로 해서 왔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선한목자 교회를 주신 것인지 다 분별해야 돼요 디서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디서먼트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을 분별하는 사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왔는지 분별하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새기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금의 레바논 쪽에 있는 그 쪽의 안디옥의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습니다 바울과 신라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바울을 무슨 성교사로 어디로 파송하라 그런 얘기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필요하지만 주의 뜻을 위해서 구별했습니다 그런 것이 그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걸 잘 분별해서 파송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뜻을 전달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21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분관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모든 것을 분관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좋은 것을 붙들라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잘 분별해요 이게 하나님 뜻에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걸 하면 더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여기 모든 것을 분관해서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좋은 것이면 굳게 잡고 22절에 각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성경 말씀으로 분관해서 악한 것은 당연히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사는 중요한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미국적인 것이 좋은 것이나 한국적인 것이 좋은 것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합당한 것이 좋은 거죠 한국적인 것 미국적인 것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적인 것에 익숙한 게 많습니다 또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미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한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로 해서 아무리 한국적인 거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건 버리고 아무리 미국 안에 있는 파퓰라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멀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시면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신앙은요 개인의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혼자 득도해서 도를 깨달아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처럼 개인 혼자 득도한다든지 그리고 개인의 수련으로 한다면 예수 못 믿을 사람 많습니다 어떻게 그 고행을 다 쫓아갑니까? 어떻게 전부 그런 도를 다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장소한 분량에 자란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어른들도 공부를 하나도 못하신 분 심지어 한글도 못 배우신 분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세요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이 이 페이스플 갓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살로니카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부탁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 부탁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중보기도 팀에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애써서 기도하지 마시고 알려서 어떤 경우에는 익명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사도 바울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이 준비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6절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 당시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은 당시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행했던 널리 행해졌던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다 한마디를 더 하고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했습니다 무슨 낭만적인 입맞춤 이성을 감정을 자극하는 입맞춤이 아니라 인사를 위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편지를 27절에 읽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처럼 성경을 자기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교회에 모이면 대사로니카 교회에 모이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온 편지입니다 하고 앞에서 읽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만 읽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그 옆에 동네에도 가서 읽히고 그 다음 동네에도 읽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 주십시오 대사로니카 전설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종말을 만든 사람들 이렇게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문안해 주시고 서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늘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호흡케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선함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기뻐하신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멸시치 않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사는 사람들 인생의 종말이 가까운 믿고 사는 사람들 주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죄를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우리의 생각 행동 또 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서 정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전체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시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극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십년 가운데 우리 온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 위에 또 올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 드린 모든 분을 위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